안녕하세요. 대포왕금부동산입니다. 개포주공사단지 재건축단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사전점검 일정과 준비물에 대해서 핵심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점검 일정.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2022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점검 가능 시간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1월 7일은 헐수동, 1월 8일은 짝수동, 마지막으로 9일은 미방문 세대 및 재방문 필요 세대와 방문 가능한 일정이 나뉘어 있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예약 방법.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사전점검을 위한 방문 시간 예약은 자이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28일 10시부터 2023년 1월 4일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일정에 맞춰서 미리 방문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전점검 준비물, 수평기, 줄자, 휴대폰 충전기, 마스크, 목장갑, 의자나 사다리, 화장실과 베란다 쪽 배수를 확인하기 위해선 바가지 등이 필요하며, 돗자리, 포스트잇, 테이프, 팬, 울티슈, 고모 망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물과 간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사전점검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점검 동행이 필요하시거나 외물 관련 문의사항은 개포왕금 부동산에 문의해 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